안녕하세요 1월 7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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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추운 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월 7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4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보스를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 가슴패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입고 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짠 천을 두 겹으로 겹쳐서 가로세로 각각 한 뼘씩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네 줄의 보석을 물려라 첫째 줄에는 홍옥, 황옥, 녹주석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감남석, 호만호, 벽옥을 물려라 너는 이 모든 보석을 다 금태에 물려야 한다 너는 이 열두 보석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라 그리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땋은 사슬을 가슴패 위에 붙이되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슴패 위쪽 양쪽 끝에 달아 땋은 그 두 금사슬을 가슴패 위꼬리에 연결하고 땋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깨봇 앞쪽에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달아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고리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가슴패 양쪽 아래 끝 안쪽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둘을 더 만들어 애봇의 양쪽 옆구리 부분인 허리띠 바로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애봇 고리에 메어 가슴패가 움직이지 않고 허리띠 위쪽 애봇에 부착되어 있도록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판결 가슴패를 붙여 나 여호와가 항상 내 백성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가슴패 주머니에 안에 넣어 아론이 내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휴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판결할 문제에 대하여 내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이 판결 가슴패를 달고 있어야 한다 너는 애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을 전부 청색 천으로 만들어라 그 옷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찢어지지 않게 구멍 둘레를 갑옷 귀처럼 짜야 한다 그리고 그 옷자락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아론은 제사장 직문을 수행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나 여호와를 섬기려고 성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앞면에 메어라 아론은 이 패를 이마에 부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문을 드릴 때 잘못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이 이 패를 항상 이마에 달고 다니면 나 여호와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문을 받을 것이다 너는 가는 배실로 긴 속옷과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너는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과 띠와 관을 만들어 입혀 품위와 아름다움이 풍기게 하라 너는 이 모든 예복을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차려 입히고 그들에게 감남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또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 다리까지 덮이는 모시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 그들의 하체를 가리도록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이 속바지를 입어야만 하체를 드러낸 죄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2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28장 말씀은 제사장의 옷, 애봇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 애봇과 더불어 치장하는 가슴패 그리고 애봇 속 안에 받쳐 입는 옷들, 겉옷들, 그리고 속옷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집사님 중에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가르치는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저희 스태프들에게 각 개인마다 맞는 옷의 색상 그리고 디자인, 헤어, 그리고 악세사리 이런 전반적인 그 사람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컨설팅 간단하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손가락에 있는 지문처럼 누구 하나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생김새가 다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피부 색깔, 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참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치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욱 빛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에티켓이 있고 그리고 멋져 보이고 또 그 상황을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패피, 패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이렇게 치장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눈 뜨고 준비하고 바로 눈에 띄는 것들 그냥 바로 집어서 입고 바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참 고민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걸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자기에게 맞는 그런 색상과 그리고 디자인에 맞춰서 코디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 옷에 치장되는 악세사리라든지 그 겉에 입어야 되는 것 그리고 안에 입어야 되는 것까지 세세하게 마치 코디네이너처럼 옷을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슴패에 인장에 새기듯이 그 이스라엘 열두 민족의 대표 아들의 이름을 써 새겨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조금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스럽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민 고민 물론 고민 고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제사장은 이렇게 치장으로 이런 악세사리로 이렇게 크기로 만든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제사장 대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나한테 얼마나 맞는 옷을 입고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 년 전에 그때 저에게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을 때 그때 저희 가족들이 잠깐 밖에 나가서 나들이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제 친구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와 전도사 복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복장의 느낌이 다 있나 봐요 그때는 저희 함께 공동체에 있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을 때라 약간 평상시에 입던 옷도 좀 약간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입고 다녔던 때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눈에 봤을 때는 전도사, 목사라는 사람이 입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의 옷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과연 나는 얼마나 전도사, 목사 이런 정말 그런 냄새를 풍기는 옷은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 풍겨지는 그 삶의 그 냄새 중에 그리고 풍겨지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옷으로 또 그 악세사리로 내가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득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광과해 버린 것 아닌지 잊고 산 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장 차림을 하고 정말 간결하게 그렇게 복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그리고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야 될 때에 그 마음가짐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한번 묵상을 해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복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아침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실지 아니면 밤에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가깝게는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옷으로 오늘 하루 지냈는지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복장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그 생활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함께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복장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장의 그 복장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복장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봅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남들이 보기에 번지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장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치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잊지 않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까요? 아멘